다음 실험은 면봉과 식용색소, 우유와 에탄올이 필요한데요. 먼저 넓은 증반에 우유를 부어주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의 식용색소를 떨어뜨려줍니다. 자, 지금 색소를 다 뿌렸는데요. 이제 면봉에 알콜을 묻혀서 가져다 대주도록 하겠습니다. 에탄올을 묻힌 뒤 우유 위 식용색소에 가져다 대는 그 순간. 우와, 마블링이 일어나요. 우유 속 색소가 마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데요. 이번엔 솜을 에탄올로 적신 뒤 우유에 넣어봤습니다. 그러자 빠른 속도로 퍼지는 색소. 화려한 마블링의 향연이 계속되는데요. 우와, 무슨 예술 작품 보는 것 같아요.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? 에탄올은 우유 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에 비해서는 분자 간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요. 그 결과 액체 분자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표면 장력도 더 약합니다. 그래서 에탄올의 영향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진 부분부터 색소 입자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. 또한 이 에탄올은 우유 속의 약 4%를 차지하고 있는 유지방도 잘 녹이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용돌이 현상이 더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자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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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